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옹손 입니다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바로 이 녀석 입니다 일단 풀박스가 아닌 비닐 배송 으로 배송이 되었네요 안에 부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열어 볼게요 일단 브릭을 정리하기가 조금 힘든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브릭의 상태를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크닉의 제품보다는 일반 레고 브릭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프린팅 브릭이 들어 있어요 이 제품은 테크닉 제품과 일반 레고 브릭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제품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테크닉에 사용되는 핀 고정 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크닉의 부품도 몇 개 들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이 일단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 볼게요 아 이 제품은 포르쉐 제품이네요 네 이렇게 생긴 포르쉐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킹사에 68001 이라는 제품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기억하기로 대략 1400피스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프린팅 브릭이 몇 개 더 들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봉투의 겉면을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이 번호가 조립 순서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립이 아 조립을 시작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브릭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 타이어가 이렇게 네 개 들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제 한 손에 약간 모자른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앞유리와 뒷유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브릭도 들어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한 칸짜리 작은 브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봐서 조립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브릭 수는 1400에서 1500브릭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립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일단 브릭의 품질은 제가 유관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사출된 표면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브릭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은 킹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킹사의 제품은 품질이 어떠한 제품은 워낙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제품은 워낙 퀄리티가 낮은 그러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약간의 품질이 평준화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널뛰기 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게 바로 킹사의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뉴얼 매뉴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립의 순서는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은 67페이지 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67페이지까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조립 순서 조립도를 보면 한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건 조립하기 조금 힘들다는 그러한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립 설명서에 많은 컬러의 부품들이 혼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색깔 구별이 쉽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색깔의 구별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립을 하면서 다음 칸으로 다음 부품으로 넘어갈 때 명암이 흑백의 명암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립하는데 조금 힘든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시방향 이렇게 지시방향은 들어 있어요 지시방향은 들어 있지만 한 페이지에 조립 설명이 워낙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제품은 1400브릭에서 1500브릭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조립을 실제로 하면서 얼마나 걸릴지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포르쉐 킹의 68001 포르쉐 제품이고요 프린팅 브릭이 들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퀴 바퀴 바퀴가 들어 있는데 휠이 8개가 들어 있네요 바퀴는 4개인데 휠은 8개가 들어 있어요 뭐 취향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휠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제품 조립을 하면서 여기 있는 번호가 조립 설명 번호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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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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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즈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